아 사뿐사뿐 여러분들 AOA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AOA를 이 방송이디스가 키웠다고 해도 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욱짤스러우다가 얼마나 내가 홍보 많이 해줬어요 그거 잊으면 안돼 AOA 방송이디스가 다른 각국의 나라들도 이 방송이디스가 홍보 많이 해줬는데 물론 그분들은 불쾌할 수 있어 불쾌할 수 있지만 방송이디스가 어쨌든 간에 억울하든 뭐든 간에 홍보를 해줬단 말이에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방송이디스 설연씨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마구리 청춘님 어서 오시고 뵀던 분 같은데